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야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강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생명과도 같이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삶의 끝에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를 남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이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상태 속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또한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도 같이 나의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함께 항상 함께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 모세는 35절 말씀처럼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은 가깝게는 이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라는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도요 넓게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율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여 두거나 너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향해 너희의 모든 관심을 맞추고 거기서 그 말씀 안에서 너희 삶의 모든 기준을 발견하라는 이 능농적인 태도까지 나타냅니다. 단순히 기억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 기억한 말씀에 너희의 모든 관심을 두고 또 너희 삶의 모든 기준도 그 말씀에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너희의 삶의 기준, 그 삶의 실천까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매미야마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고 찾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제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신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영원의 영혼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도 나는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릴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복음만으로 나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기를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에서 선포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느님이자 우리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오 우리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너희는 이 하느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 여우와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느님 유일한 하느님이시니 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고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모든 현장으로 흘러내려가 우리의 모든 이웃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어져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온전한 헌신의 삶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기준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나를 통해 모든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쓰임받게 되어지는 삶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두고 지켜 행할 때 나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 행복을 맛보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치라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출애국 2세대 즉 자녀 세대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와 또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난한 땅에서 우상 문화에 지지 않고요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희가 전달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자녀와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유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라 즉 대대로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이 보금의 진리와 가치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7월과 8월은 렘넌트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는 날이죠. 이 모든 일정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만이 전달되어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우리처럼 생명과 같이 붙잡는 영적 서미스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있고 8월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이 두 달 내내 우리 후대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말씀 붙잡고 언약 각인되어지는 영적 서미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디모드의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 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 생명에 얻게 하는 이 교리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교리여?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께서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을 함께 하시며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가 오늘도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하나님이요 주인 되신다. 그러니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너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해라. 인정해라. 이 구월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같이 전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을 누리고 맛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는 오늘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구원계에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와 이 세대와 현장의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에 흘러내려가도록 또한 이 삼첸나라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